아 근데 좀 힘들긴 하다 지금 전날에 아씨 잠을 잠을 아까 더 잤어야 되는데 많이 못 잤어 아니 졸려서 눈이 아픈데 잠이 안 와요 그 왜 그런거야? 아 아까 잘 나는데 잠이 안 와 졸리.. 졸린데 눈은 아파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야 네네 웃기네 상대 개못할 것 같은데 근데 전적은 좋네 아 뭐야 별로 안 좋네 왕초형님 상대 잘해요? 투자구 초이스 쉬라? 아니 고르라 해요? 골라도 어차피 이겨 우리가 음 저저랜 오케이 투자구 해라 아니 투자구 투자구 하라 하고 이겨줘야지 정신을 차리죠 형님 에 귀엽다들 더저택 올랐어 귀엽네 씨 아니 어지간히 지기 싫나보네 떠도 되골랐어 아니 어지간히 지기 싫나보네 아 ur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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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생각보다 잘하는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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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오톡이 도전합니다. 침대의 공격을 받는다. 카카오톡 아이씨 아버지 못먹지 아이씨 Claudius 어 bird have high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너무 방심했다. 아, 심시티 이상해가지고 근데 이거 질 줄 몰랐네. 아, 재미있다. 아니, 근데 약간 이게 첫판에 우리가 져서 그림이 더 좋아. 아, 재미있다. 아니, 전파는 상대 투저그 원테란. 이번에는 투저그 원토스 골랐어. 투저그, 투저그 개 좋아해. 11시에 없으려나? 아니, 투저그 원테란이라. 아, 뭐야. 포워해야죠? 들어가면 못 이겨. 뭐야. 이거 승관이. 승관이. 캄,힛. 전파하기. 스피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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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네알이 부족합니다. 아우 저기가... 어? 1명 짰네. 미네알이 부족합니다. 둘 다 그냥 바로 12시에 뛰자. 미네알이 부족합니다. 미네알이 부족합니다. 아니 근데 약간 링 움직임이나 어... 뭐야... 그냥... 그냥... 그거는 하던데? 할 줄 몰라. 스텔을 잃어드린까봐. 소스도 빠르게... 미네재미있어. 그런지hem 근데 얘는 너무 못해! 다행히 잠깐 마크좀 해줘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네네도 지니까 말이 없네 네네네네 야 너 겨울기네 이분들 몇 살일까요? 나이 어려 보이는데? 내가 볼 때는 많아야 서른 살일 것 같애 얘네한테 지면 안 돼 지면 조용히 하고 있다가 지면 채팅 개만이 쳐 약간 멘탈 깨지게 좀 유리해지면 핵을 쏜다던가 스카웃 약간 요런 요런 걸 해야겠네 또 저 자태 고르네 저 자태 고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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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